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10편 127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반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10편 1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다윗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관하여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절에서는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승리하고 실패도 없고 탈락도 없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여정도 또 주변의 선후배와 친구들과 목회자들의 삶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일상의 경험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입학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몇 년을 준비했던 자격증 시험에 안되기도 하고 또 취직시험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때로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일상 속에서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아픈 경험들과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인생 경험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기회를 빼앗기기도 하고 크고 작은 손해를 보면서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든지 혹은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 이집트의 총리 창세기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7년 풍년, 7년 기근 보디바레 아내, 혹은 감옥 어떤 생각을 하셨든지 다 맞을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진 사람 또 누구나 무엇인가를 그에 대해서 공통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자면서 꿈을 꾸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했고 때로는 남에게 간청하다가 거절당하기도 하며 그래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그런 민망스러운 그 일상을 감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했던 그러다가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요셉은 나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몇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건네시는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수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절입니다 구절 후반절에는 매우 인상적인 의문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그 요셉은 파라오의 친이 대장 보디바레 집안 노예가 되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보디바레 부인이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하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구는 지속적이었고 집요하게 이루어졌고 또 치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하였고 그 내용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해당되는 10개명은 제 7개명 곧 가늠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아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언급되었던 토브발라 즉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이 악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죄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는 하타하트이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필요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 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미 내장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맺어진 상태로 모든 사람은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이 보디바리 아내와 동침하는 짓을 사람 사이의 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곧 그 악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사람의 죄이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요셉은 이 짧은 질문을 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입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해 이 내용은 이미 요셉이 바로의 친혜 대장 그 보디바리의 노예가 되었을 때 39장 2절로 3절에 나왔던 그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서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애국사람 보디바레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노예이면서 설상가상으로 요즘 말로 하면 강간미수범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이면서 거기다 과목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자꾸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종류의 공간의 개념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더 좋은 곳, 더 큰 곳, 더 화려한 곳, 더 풍요로운 곳, 더 세련된 곳, 더 자유로운 곳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고 그런 곳은 언제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과 그 장소의 크기나 세련됨과 풍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모든 불행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라는 그 개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지어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사회에서 57장 1절로 2절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우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성경 내용을 보면 보디발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노예인 요셉에게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했고 그에게 그의 아내를 제외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이하의 본문에서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의 경우는 보디발의 경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록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21절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충분하고 다 좋았겠지만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지속되었습니다 감옥에 함께 갇혔던 이 죄수들 가운데 두 사람이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해서 파라오의 떡을 맡았던 신하와 술을 맡았던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고 이 술 맡았던 신하에게 요셉은 나중에 잘되면 꼭 기억해달라고 나를 여기서 건져대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술 맡았던 이는 요셉의 말대로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아예 잊었다고 40장 23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거기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또 있을까 그러나 당장이 아니라 몇 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마침내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노예로 살게 되었던 그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노예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제수로 들어가 살게 된 상황이나 조건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은 그의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미와 뜻을 주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것이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한 뜻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과 때와 장소의 경험들은 커다란 퍼질판에 퍼질 조각처럼 그 퍼질 조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가 2중, 3중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힘겹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요번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고난을 비로소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청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했을 때 완전히 그의 신앙과 사고와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살게 되었던 그 집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또 은혜 베풀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어려운 세상과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만의 노예로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강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손잡고 교회음악함과 기독교 교육함과 신학함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길을 함께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 의지하고 저희들의 연약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님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 약함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